14분에 출발하여 장원선의 경유 6만여까지 반응 무공화 5,562 여쭤합니다. 열쇠고 출발합니다. 열쇠고 출발합니다. 첫째, 열차에 타고 내리실 때에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방위에 올려놓은 물건은 떨어질 염려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를 동반하신 고객께서는 어린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승강문의 기기장치는 대단히 위험하우니 임의로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상시에는 안내방송이나 안내문에 따라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냐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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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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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